제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버지니아주의 한 한인교회에서 청년 담당 전도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 사모님이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폭 빠져 있고 교회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666을 존 F. 케네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카토릭 신자가 미국 대통령, 기독교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를 죽게 하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열심히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강의에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2단에서 상품에 찍힌 바코드가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각자 사람들의 몸속에 그 번호가 저장될 것이다 이래서 이미 종말이 왔다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하 내동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2단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심성모독의 일을 수행할 기간을 42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처음 언급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미 언급된 1260일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기간은 문자적인 날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즉 초림 때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때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많은 것들이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재앙인 아마게또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중간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의 정혼기간을 살고 있다는 말씀 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내게로 와서 하늘에 마련하신 초소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고별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로 살겠다라는 서약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한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장인들 분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포도주잔을 놓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처녀가 잔을 마시면 네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각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것을 다 집권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처소에 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대략 1년 기간인데 그것을 정혼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정혼기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신랑이 없으니까 신랑과 떨어져 사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끝도 없이 부추기는 사탄의 배후에서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즉 3년 반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이 얼마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기껏 살아봤자 100년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장래 97살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들의 일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건 별 상관없습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고 우리 일생 내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아무렇게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거기에 부하 내동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로 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짐승이 나타날까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분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깨끗하고 정결함을 언제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르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오 칼로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예요? 어려운 일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과 맞서고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그 다윗은 하비카비라고 하였습니다 하차는 보잘것없는 가장 밑바닥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으로 매사를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만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붉은 영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교회인 여자를 죽이려다가 실패를 거듭합니다 도끼가 머리끝까지 탱천한 사탄은 이제 각 개인에게 공격의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태세를 갖춘 사탄의 구체적인 공격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두 짐승 사탄의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짐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뿔이 어리고 머리는 일곱이와 각 굴마다 왕관이 놓여 있고 각 머리에는 신속모독하는 명칭이 붙어 있고 모습은 표면처럼 생겼는데 곰발에 사자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사탄이 붉은 용이 그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원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그러나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처음 보는 것이지만 초대교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단일서 7장에 기록된 내용이 약간 변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인용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무슨 신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 어디 어디에 언급된 내용이다 우리들은 구약을 잘 읽지도 않기 때문에 생소할지 모르지만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묵시문학에 대해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라든가 그러한 책을 더욱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는 해방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열심히 그런데 묵시문학에는 많은 환상과 표준과 은유적인 상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래서 지배자인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표준과 은유적인 상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묵상하면서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유대인들이 막 열띤 논쟁을 막 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날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막연하게 알지 않고 머릿속에 쏙쏙 박혀 있습니다 사도요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던 다니엘 시대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고생하고 있었기에 초대교인들에게는 묵시문학이 더욱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내용에서 인용한 이 내용은 열불 일곱머리 표범 곧 사자 이미지와 한때 두때 반때 고난기간은 같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괴물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탄의 조종 아래서 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고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 괴상한 짐승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며 열불은 열명의 로마 황제들이며 이 황제들은 스스로 신을 자처하면서 곳곳에 로마 황제 신전을 건축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신송 모독의 명칭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777이거든요 사탄은 666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은 일곱 눈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일곱 뿔을 가지셨고 일곱 영을 가지셨기에 777입니다 77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눈은 뭐예요? 감시와 보호 뿔은 파워 영은 살리는 영 완전한 영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파워와 우리의 감시 보호 그 다음에 살리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777을 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열불과 일곱 머리 그 다음에 표범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파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가진 힘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영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일곱 머리 지혜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가진 것은 엄청난 가장 막강한 파괴력이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과 그의 하수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약점은 뭐냐 그러면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오직 파괴하는 데만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가장 높이려고 하니까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침도 없습니다 그것이 최대 약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들은 사탄보다도 더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질 수밖에 필패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선이 너무나 미약해서 사탄의 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와라 지혜에 버금가거라 그들에게 지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파괴력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비법입니다 올해 지금까지도 그려왔겠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 저놈을 갖다가 혼내주리라 본때를 보이리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완성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겨야 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냥 너무 비장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좀 그래서 제가 숙제를 안 내주잖아요 숙제 내준 적 있어요? 어찌되었건 신성모독의 명칭이 있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무슨 큰 비밀이 담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에 관한 내용인데 네로 황제는 가장 극악무도했던 황제입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도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부를 탕진하면서도 외세 침략이나 여러 지역의 반란을 해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스페인의 갈바가 로마에 쳐들어오자 친위대 원로원들이 합사해서 그를 축출하였는데 그때 피신한 한 농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만큼 그는 죽지 않았다 파르티아에 피신한 그가 다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 황제 귀환의 전설이 인구에 계속 회자되었고 당연히 당시 교인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 부활설 여러분 히틀러가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동안 히틀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치당 나치당 그 나치 깃발 흔들면서 머리 빡빡 갖고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일성은 또 어떻고요? 태양궁의 김일성과 그 아들 이름이 뭐지? 그건 또 잘 아시네 그 시신이 이렇게 연구 보존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뭐냐 하면 개논 프로젝트, 인공위성 난리구가 아니라 썩어야 할 이 몸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기술이래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육체래도 보존해갖고 그래서 세계종교협의회에서는 북한 공산주의를 여덟 번째 종교로 인정했어요 그건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부활체로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뭐 대단한 것을 아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순수한 믿음, 나는 비둘기처럼 숭고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탄과 그 하수들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나 그들이 쓴 관이나 열불 등은 그들의 힘과 권위가 그리스도 예수의 필적한 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나왔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독재자들 역시 자신을 신적 위치로 올리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고 숭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친 누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태를 거의 있잖아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인물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게르만 민족을 최고로 만들겠다 5천년의 가난을 종식시키겠다 고깃국과 쌀밥을 먹이겠다 전부 다 다 그러한 내용들이 모든 게 뭐예요? 다 만문신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만을 기원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 비록 아무리 종교를 표방하고 기독교를 표방하고 십자가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세인들 가장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만을 기원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을 찬양하며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아무리 가난을 물리쳤다고 5천년의 가난을 물리쳤다고 해도 독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을 유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핍박하고 짓듯대로 안 되면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곤란해요 아침마다 주일날 넥타이 색깔 고르는 거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 편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제가 시시하게 어떤 정권 편을 들겠습니까 아셨어요 하나님 링컨처럼 하나님이 내 편으로 끌어들이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도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앞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유사한데 이 짐승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죠 능력도 대단하고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된 사람들로 알고는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바로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족속이 누구인가 그건 뭐냐 그러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문선명 이만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독재자들과 이단 교주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와 같은 국가라고 한다면 땅에서 나타난 짐승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추정자들에게 자신의 표식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14만 4천명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셨죠 그 표식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우리 몸속에 바코드 666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받지 말아라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칠칠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기업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할 때 로마 황제를 숭배 안 하는 우리들에게 사업을 하기 어려운 거 그거 즉각적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뭐 바코드니 어쩌니 저쩌니 그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니까 666이었습니다 666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헬라우나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i는 1, v는 5, x는 10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포함된 알파벳에 해당되는 모든 숫자를 더한 결과를 그 이름 대신에 사용하였습니다 알파벳 대신에 자기 이름 대신에 그 숫자를 그래서 폼페이유적 화산으로 멸망한 도시 폼페이유적 벽에 나는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는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545 저는 몇 번이지? 666은 과연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거론되었죠 제가 일하던 교회의 사모님은 존 F. 케네디 어떤 사람은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가 666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은 카토릭에 대한 반대거든요 이게 카토릭에서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를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666이라고 하고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는 교황이 666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666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태극이 올챙이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육자가 두 개가 얽혀 있다고 그러니까 별 일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 일들 777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제발 노란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세력들 이란 사설들 네로 황제를 언급한 것은 그를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전체를 표막하는 대표자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666이 사탄의 숫자라면 예수님의 숫자는 777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666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777이신 예수님에게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666이 아무리 막강해도 뭐예요? 777에 한 끗발 밀려요 전문용어로 한 끗발 그러니까 유한계시록 전체는 어려움, 고난, 재앙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다 너 사는 거 어려운 일 있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애 동안 오직 예수님께 꽉 붙어 있거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힘입는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고별설교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15장 9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하고 내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원망, 비방, 지적, 절망감, 무기력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 느끼면서 충만하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몬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아니하는 일어나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